자 이제 4월달 강의 첫 강의입니다. 그 민법책 맨 앞에 보면은 그 앞부분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민법의 기초로서 한번 보자는 면에서 넣어놨고 교재에 우리는 어디서 시험범위냐면 36페이지부터 시험범위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변동에서 권리 변동의 일반론이 나오죠. 일단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37페이지에 권리의 발생에서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이런 말이 나오죠. 얘들은 외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냥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에 소유권을 갖는데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절대적 발생 또는 뭐죠?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갑이 이 건물을 의뢰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능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된 이유는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아서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계 취득이 다시 이전적 승계와 뭐로 나뉘죠? 설정적 승계는 아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죠. 이렇게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면 이걸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해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입니까? 이것도 뭐죠? 승계 취득인데 특징은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죠. 이런 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이게 뭐죠? 설정적 승계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습관적으로 구별하잖아요. 임차권을 설정해줬다고 하지 임차권을 이전해줬다고는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했지 저당권을 이전해줬다고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이전적 승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뉘죠. 이 매매처럼 갑이 가지고 있는 특정된 건물, 권리 하나의 권리만 넘겨받는 것은 뭐죠? 특정 승계고 만약에 갑에서 울러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갑이 가지고 있던 A 건물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의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상속과 같은 거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포괄 승계라고 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에서 가 주체 변경,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라면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는 대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뭐죠? 이전적 승계인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원래 누구였어요? 갑이었는데 소유권의 주체가 뭐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뀐 거죠? 주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이 나오죠. 가끔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내용의 변경을요. 둘로 나뉘어요.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결국은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안 바뀌는데 양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안 바뀌고 양도 안 바뀌고 작용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임차권자예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저희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질적 변경이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없고 교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그런데 을이 갑에게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별 수단이 없습니다. 지랄거려도 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은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을 안 줘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갑은 을에게 뭘 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였어요?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이런 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양적 변경. 자 권리는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어요? 양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권리 자체는 뭐죠?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소유자지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량이 뭐하게 돼요? 줄게 되겠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양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양이 늙거나 주는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잖아요. 이 작용을 좀 쉬운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 역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애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는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 왔고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뭘 갖게 되냐면 대학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죠. 양이 바뀌나요? 주택 임차권자는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죠. 주민등록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한 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하지 않은 거죠. 다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된 거니까 이게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2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갑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을의 입장에서 갑이 있었을 때도 저당권 갑이 없었을 때도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거죠. 양이요. 저당권은 뭐하는 권리입니까? 경매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 안 급하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저당권인데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 갑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으니까 양도 뭐죠?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면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인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힘 파워가 바뀌는 거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입니다.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나오죠. 우리가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란 얘기고요.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의미거든요. 그러면 상대적 소멸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뭐예요? 절대적 소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은에게 팔고 등개주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죠. 누구 입장에서만요? 갑의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소유권 자체가 뭐 된 건 아니에요? 소멸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을 안다.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무너졌어요. 멸실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지겠죠.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 우리가 뭐죠? 절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끝이죠. 그 다음 3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를 해준다. 재산권을 넘겨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치를 한 번 다 봤잖아요. 느끼시는 거 있나요? 얘가 다양하질 않아요. 맨날 제가 드는 게 뭐예요? 1억의 매매 계약했다. 이 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하다가 어떻게 해요? 1억 빌려줬다. 이 두 가지 얘가 뭐죠? 99%예요. 실제로는. 왜 이렇게 얘가 다양하지 않냐면 결국은 이것이 민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민법 청칙을 공부하게 되는데 주로 뭘 공부하냐면요. 우리는 의사 표시를 공부해요. 실제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하다가 민법 총칙이 끝나는 거예요. 물권법에서 뭘 하냐면요.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그러면 뭐가 끝나요? 물권법이 끝나는 거죠. 계약법에서 뭐 했어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그럼 뭐가 끝나요? 계약법이 끝나잖아요. 그죠? 이 대금에 대한 문제는 채권법 총론인데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안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민법이라는 게 양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이 하나의 거래를 뭐예요?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끝까지 다 나가야 돼. 항상 어느 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4월달 되면 모의고사 볼 거거든요. 이번 달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반은 맞아야지 그럼 반은 개코나 뭐 25점 막 20점 막 이렇게 말한다고요. 25점 20점 말하자면 0점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20% 확률이 있기 때문에 눈과 꽃 찍어도 몇 점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점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25점 프로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전체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표시 따라서 의사표시 부분만 공부한다고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문제를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건 뭐예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뭐죠?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전체를 다 공부해야 뭐죠? 실력이 향상이 돼요.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언제 몰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전체를 다 봐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급하면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돼야지 이러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죠? 사람이 자꾸 조급해지니까 그러지 마시면 좋겠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거고 하나의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 뭐죠? 민법이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이 A 건물이 목적물이잖아요. 그렇죠? 목적물과 목적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 목적으로 그러면 자꾸 이 A 건물이 떠오르거든요. 목적물과 목적은 같은 말이 아니고 이 법률 효과 목적이 같은 말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갑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이 건물 왜 파세요? 파시는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나의 목적은 건물입니다. 말을 미친 놈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갑과 의뢰의 목적은 A 건물이 아니라 뭐죠? 돈을 받고 이전등기 받는 게 뭐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고 오히려 뭐와 뭐가 같은 말이에요? 목적과 법률 효과가 같은 말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하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매매라는 법률 요건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이 뭐죠?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계획의 사실이 뭐죠?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 이걸 다 배운다 그랬죠. 그 말 우리는 앞으로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공부한다는 얘기거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부터 공부하는 거죠? 법률 사실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40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 개념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뭐죠?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법률 사실이 크게 뭐죠? 둘로 나뉩니다. 용태와 사건으로 나뉩니다. 나뉘는 기준은 뭐죠? 사람의 정신작용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법률 사실을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거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부터 볼 건데 교재 42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의 정신작용이 기하지 않는 법률 사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껴들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사건이라는 말과 뜻이 다른 겁니다. 법에서 말한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요. 사건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간의 경과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존속기간의 만료는 사건이에요. 왜요? 시간의 경과니까 2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취득시효하죠. 취득시효도 뭐예요? 사건이에요. 뭐예요? 시간의 경과니까 소멸시효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죠.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돼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취득시효을 외울 건 아니라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죠? 사건이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이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뭐죠? 덥고 겨울되면 춥고 이런 것들은 뭐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죠?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죠. 예외가 없죠. 일종의 뭐죠?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의 생산은 뭐가 돼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은 사건입니다. 부당이득이 뭐냐면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기억하면 안되고요.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부당이득은 뭐죠?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하고 따라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뭐로 이해됩니까? 사건으로 이해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다음에 용태입니다. 용태가 다시 둘러 나뉘에요.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뭐죠? 표출됐다는 얘기고요.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물을 속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고요. 외부적 용태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는 않고요. 우리가 쓰는 말은 뭐죠? 행위죠. 따라서 행위의 법적 개념이 나왔는데 행위는 꼼지락거리는 게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뭐죠? 행위인 거죠. 예를 들어 때려 죽일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 우리가 행위라고 하고요. 내부적 용태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지를 잠깐 보시면 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부적 용태가 나와요. 사람의 정신정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게 뭐죠? 내부적 용태다. 해가지고 관념적 용태니 의사용태니 나눠놨거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렇죠?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절대 안 나와요. 우리는 사람의 정신장이 머물이 머물고 있으면 뭐죠? 내부적 용태다. 한 가지만 하면 뭐예요? 선의 악이죠. 선의가 무슨 말이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내부 용태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는 다시 둘러나뉩니다. 적법 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위법 행위로 나뉘요. 물론 행위가 법에 적합하다면 적법 행위 법에 반한다면 뭐죠? 위법 행위인데 위법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 행위가 있어요. 채무불이행은 뭐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죠? 채무불행이고요. 불법 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죠? 불법 행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험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위법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위법 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말씀드릴 게 많고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보상이라고도 하고 배상이라고도 하죠. 구비라는 기준은 뭐냐면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사람의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보상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 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는 말은 과실로 타인에게 뭘 입혔어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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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행위는 뭐죠? 불법행위고 제가 해주는 것은 뭐죠? 위법한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뭐죠? 손해배상 제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가 해주죠. 그건 뭐예요? 손해보상 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아무 짓 안 했잖아요. 위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위법한 거 아닌가 문제고요. 따라서 손해배상은 반드시 뭐 해야지만요? 위법행위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기당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사기는 뭐죠? 위법행위고 뭐요? 불법행위니까. 그런데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중요하고 그다음 적법행위죠.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뉘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죠.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다면 준법률행위 그다음에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고 이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죠.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건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하죠? 커피 먹기를 원하니까 참 이쁘시네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제가 뭘 원하는 게 없잖아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의사표시인 거죠. 이해 되시나요? 저와 결혼합시다. 이것도 뭐죠? 의사표시죠. 식사 한 끼 하실래요? 이것도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대요.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죠. 집을 저에게 파십시오. 좋대요. 그럼 뭐죠?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결혼합시다. 좋대요. 둘이 뭐해요? 결혼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죠? 결혼한다는 말은 법률행위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합니까? 등기를 하지만 다른 사유 준법률행위나 사건 등으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사건입니다. 따라서 뭐 하자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법률행위는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법률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고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속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놈은 호루자식인 거죠. 따라서 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뭐예요? 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경매 제가 원했나요? 지들이 뺏어간 거잖아요. 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경락이는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수용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뺏어간 거잖아요. 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스스로 원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고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결정되고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 뭐죠?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준법률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줄 만한 요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준법률 행위 다음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 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좌측에 보시면 중간에 나번에서 준법률 행위 나와요. 그죠? 40페이지입니다. 그죠? 40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준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 행위라고 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왜요? 준법률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준법률의 종류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표현행위 비표행위 나눠놨거든요.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준법률 행위는 뭐가 있느냐? 의사의 통지가 준법률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형성된 의사를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고요. 법제성지는 뭐죠? 준법률 행위죠. 그런데 이게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의 통지는 외울 거예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최고가 무슨 말이죠? 독적이죠. 독적. 좁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관념의 통지가 있죠. 관념의 통지는 뭐냐 하면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법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념의 통지는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살래? 요건 뭐죠?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하죠? 아파트 사기를. 그리고 나서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갈 건데요. 그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죠.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죠. 기분이 좋다 나쁘다 같은 말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인데 그 중에 뭐가 돼요? 감정의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라는 건 뭐냐면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는 따지지 않고요. 그 사실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를 못 보래요. 사실행위는 뭐냐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감정의 표시도 아니고 관념의 통지도 아니고 의사의 통지도 아닌 나머지 준법률행위를 싹 뭐라고 하냐면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대부분이 다 뭐예요? 사실행위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랬냐면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닦는 것도 뭐죠? 행위죠? 적법행위죠? 이빨 닦는 행위 속에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죠? 그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 삽질을 하고 망치질하고 공구리 치는 것도 뭐죠? 사실행위. 따라서 건물의 신축도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행위란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를 다 뭐라고 그래요? 사실행위라고 한다. 끝입니다.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의지 풀어볼게요. 42페이지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속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여기 있죠.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약은 뭐죠? 법률 요건인 거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선의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내부적 용태고 물론 뭐죠? 법률 사실입니다.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시간의 경과는 대표적인 뭐죠? 사건이고요.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이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묵권대리 행위에 추인업에 강연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여기 있죠. 최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죠. 5번이 답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민법 최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였음에도 최고에다가 둥그라미를 치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효과는에다가 둥그라미를 치면 결국 이 문제는 뭘 말하냐면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 행위죠. 준법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법률 행위잖아요. 따라서 최고는 준법률 행위고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기출문인데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왜 틀리냐면 이런 행동이에요. 민법체 552조 이렇게 나오면 야 나 552조 뭔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지 실제로 몇 조 몇 조 이게 누군지 아는 거는 드라마에서 아는 내용이에요. 드라마에서나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가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문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뭐죠? 국어실력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는 얘기인데 당사자 의사에 근거하는 것은 뭐예요? 법률 행위고 최고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 행위임으로 X다. 왜냐하면 준법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좀 쉬웠다가 우측에 법률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